네 저희는 지금 제주도로 가려고 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야 손 흔들어 봐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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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뒤보고 손 흔들어 봐 짠 큰일 났어 여보라 오 CF인데? 오 CF인데? 한 번 더 짜란 아냐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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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 예 너무 배고파서 지금 하나 씨 드디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와 배고파요 대화고등하고 친구 먹겠어 오겹살 한라산을 마셔줘야 자 우리 여울이가 마시는거 자 알겠습니다 오빠 따야지 맛있게 잘 기울여서 짠짠 맛있어? 응 자 여기 이름이 뭐라고? 도통 도통? 응 좀 이따 냉면 먹을거야? 자 짠 나 먹었는데 짠 여러분 이거 아침에 직접 뭐라고? 아침에 직접 텃밭해서 텃밭해서 공수해요 공수하면 니가 뽑아왔다고? 아니 여기 텃밭고기 썰어주자 응 저기 텃밭 고기 자 고기 맛있겠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응 많이 먹어 응 먹어봐 기분 안좋은거 같은데? 인상쓰고 있는데 일단 짠 짠 짠 짠 어떻게 나 먹으라고? 아니 너 먹어 맛있어? 맛있어? 야 너도 빨리 먹어라 근데 너무 커서 나 잘 못먹을거 같아 니가? 저 예쁜척 하지마 음 음 고사리에 먹는다고? 원래 고기 고사리 먹으면 더 맛있어 음 음 음 여러분 이렇게 큰 깻잎은 처음 봅니다 얼굴이 안가려지는군요 바래서? 예예 자 오늘 제주도에 온 소감들 말해봐 지금부터 시작인거 같아 자 헤오리는? 바다 보러 가고싶어 바다? 집에 가 안녕 저희 사장님 냉면 하나 주세요 냉면 추가 네 여러분 한라산 두 병 두 병 두 병째입니다 네 어? 아 있네? 어 뚝뚱 자 냉면 오우 비벼 비벼 와우 와우 맛있겠다 빨리 먹어봐 과연 이곳의 냉면 맛은 네 어떠십니까? 음 예 바로 이런 맛? 어떤 맛? 아임 그룹 지금 제 동생이 냉면 먹는 법을 대대로 가서 먹어 어머 저 떨떠름한 표정을 뭐 하나 둘 셋 오우 맛있다 아니 내가 봤을땐 너무 이쁜척한다 이쁜척 하나 둘 셋 네 토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아 잘생겼어 아이언맨 같아 아이언맨 같아 어 잘생겼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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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현재 시간 7시 4분입니다 해가 기네요 여기 뭐 돛돔 아무튼 맛있게 먹었고 자 얘들아 어땠어? 오늘 너무너무 맛있었어 자 그럼 귀여운척 자 재수없는 척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토하겠네요 하하하하 안녕 안녕